진정하게 사랑하는 거 나야 어? 그래 가자 어? 난 이뻐하고 얼굴만 좋아했을 뿐이야 잘생긴다 좋아 좋아할거야 좋아할거야 이젠 나 진정하게 봐야겠지 에이 야 일렬나 콘서트 영상 그렇게 한게 없잖아 교수는 이런 학생들한 걸 좋아했어 이런건 어떠세요? 너가 아니 너무 갑자기 나오는 거 같아 아니 내가 나와야지 이거 왜 웃을텐데 아니 내용이 너무 느린 것 같아 잘하네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신경을 써 이 여자 진정으로 너 사랑하지 않아 진정으로 너 사랑하지 않아 진정으로 너 사랑하는 거 나 그래 맞아 나 하지마 나 하지마 나 하지마 나 하지마 그래도 인벤트가 좀 있어야되면 나 그럼 이런거 어떻게 되세요? 이제 나 진정으로 네가 뭐 먹고 있냐 케드박스 스테이크 먹어봤어? 왜 케드박스 스테이크? 너가 둘이 형상생활에서 먹을 것 같다 엄청 맛있다 아니 뭐, 같이 먹자고 케드박스 스테이크 형, 잠시만 너는 영상한테 진짜 이겁겠니? 너는 귀락을 해오게 하는 것 같다 이거랑 같이 먹자 도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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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민지 지금 뭐하는거야?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난 살려주세요 정답 이거 아닌거 같다 신경을 하면 구분이 안돼 정답 정답 이거 어디에 정답 정답 홍대영이가 사냥개 있습니다 숙고합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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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색만납니다 도와요 하하 네 악 장갑 녹의 달 미친놈 연결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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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 끝!